아니 머리를 왜 이렇게 만져요? 정신 사납게 머리 이렇게 푸스스하게 다닐 거야? 여러분 나 머리도 상당히 좋은데 화면에는 많이 잘 안 잡힌 것 같아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이 많이 가 내 머릿결 푸스스한 거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보색 샴푸, 보색 트리트먼트 끈적이지 않는 헤어우일, 차분한 헤어 크림까지 X세대 오빠가 알려줄게 요즘 헤어 제품 어떤 거 쓰시나요?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일 좀 보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제 헤어 좀 봐주세요 볼륨 죽었나요? 안 죽었죠? 저 머리 오늘 하루 건들지도 않았어요 차분하고 스타일도 살아나 있고 윤기가 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장마철이라서 특히 저같이 염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염색하신 분들은 부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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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스 부스스한 머리 영양감 주면서 코팅까지 되면서 스타일링 살면서 볼륨까지 챙기는 그런 제품들 소개시켜 주려고 염색을 한 머리잖아요 보색 샴푸를 안 하면 머리가 되게 노래져요 보색 샴푸 뭐가 좋은가 보색 샴푸 쓰면 손끝에 염색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실텐데 제가 이것저것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가성비 각적으로는 이게 왜 통쎄인지 몰라요 입어보세요 되게 많아요 딥한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노란끼를 완전히 잡아주는데 효과를 봐요 염색하고 나서 하루 정도는 머리 감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음부터 여러분들 머리 감으실 거예요 그때 저것 쓰게 되면은 오래간다는 느낌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저는 트리트먼트를 요거는 거의 다 썼네 요거 비된 트리트먼트인데 요렇게 딥한 보라색이에요 색감이 완전히 지켜준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지를 잘해줘요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만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보라끼 있죠 노란끼 확 잡아줘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노란끼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까지 해주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노란끼를 확 잡아주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좋아요 전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해주거든요 장마철이고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머리가 부스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거 너무 좋아서 N통제 쓰고 있는 거 이거는 여름 필수템 에필로우 모공 속을 아주 그냥 깨끗하게 청소해 주면서 피부 진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각질 정돈부터 시작해서 블랙헤드까지 아침에 순삭으로 끈적거리지 않게 산뜻하게 피부에 자극이 안 가서 좋아요 아 머리에 줘야 되는구나 자 저는 이렇게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뿌리는 헤어 퍼퓸 모이스처라이저인데요 향기 주는 워터 에센스 은은한 비누향이에요 머리 마르기 전에 그냥 쓱쓱쓱 뿌려줍니다 향이 너무 좋아 비누향이에요 진짜 더 촉촉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토닉 요것도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렸죠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스킨을 좀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건조해지면 각질이 일어나서 비듬 같은 것도 생기고 지성이신 분들 있잖아요 머리 두피 지성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런 토닉 같은 걸로 여기 두피의 열감을 좀 진정시키면은 꾸준히 하면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여러분들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말리면 안 돼요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 말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연 건조가 되게 좋아요 자연 건조했을 때 저는 이렇게 두 가지 헤어 오일을 쓰는데 이건 다 썼어요 라메종 시크릿 헤어 에센스 인데요 오일인데 에센스 제형 되게 라이트해요 끈적이지 않는 그런 오일인 거예요 셀러버의 아르간 오일 헤어 에센스 1959 오로라 요것도 아마 영상에서 되게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요거 한번 써보시면은 극손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케어해 줄 거예요 향도 되게 은은해 가지고 되게 좋아요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진짜 한 방울 이렇게 발라주면 끝 그리고 살살살 만져주면서 자 요렇게 해서 머리 모양을 모류 반대 방향으로 정리해 주시고 자연 건조로 말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는 PHYTO9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완전히 크림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이 크림인데 저는 이 아이를 악건성이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탈색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요걸로 드라이 다 하고 나서 머리 모양 잡은 다음에 끝에 요걸로 살짝 살짝 살짝만 이렇게 구겨주세요 스타일이 분해 나는 사람처럼 링이 형성이 됩니다 두피도 피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영양을 좀 많이 공급해 줘야 되는데 진짜 많은 헤어 제품들이 있어요 저의 파우더룸에 근데 가장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게 요렇게 4개 제품 향도 좋고 가성비도 있고 진짜 제가 찐으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머리를 말려주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를 해주면 돼요 요거 있죠? 에필로우 에필로우로 살짝 닦아주면 돼요 그럼 각질 케어부터 시작해서 요즘 같은 시즌에는 여러분들 씻는 게 너무 중요해요 파드나 쿠션 안 뜨시려면은 잘 씻어야 되고 각질 관리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이제 머리가 자연건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건조가 지금 거의 80-90% 됐거든요 찬 바람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더운 바람 있잖아요 약간 더운 바람으로 스타일링을 잡아주시면 돼요 머리 굉장히 부드럽죠 그죠? 살짝 작아지 말고 이렇게 요렇게 요즘에 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막 뜨거든요 갈라지고 부수수하고 그죠? 그럴 때는 열감을 많이 주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서 고정 하나 둘 셋 고정 지금 머리 자르러 갈 때가 됐는데 요렇게 스타일 딱 잡힌 날은 머리 안 잘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침부터 머리 들떠 보이면 안 되잖아요 푸석푸석하는 것도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자 여러분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밥 먹고 네 머리가 막 뜨는 거예요 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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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